이게 기타를 집중해서 치니까 좀 피곤하지 않냐? 배고파요. 배도 고프고. 어우 좀. 어우 진혁이가 어우. 너는 진혁이 너는 날 딱 보기 전에 옛날에 저 형이랑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니? 만나면? 너에 대한 생각이 굳이 뭐 있었을까? 그렇지. 약간 되게 의외였어요. 형님이 실제로 되게 성격이 약간 외향적이시고 사람들하고 되게 빨리 친해지고 이런 성격이실 줄 알았거든요. 너는 내가 진짜 빨리 친해진 거야. 아 그래요? 마음을 연구해 너한테. 넌 우리 과니까. 너는 잘생긴 데 허당이잖아. 나도 잘생겼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. 나도 괜찮은 얼굴인데. 어데도 목소리 좋은 것도 나랑 닮았는데? 약간 그 대고 갔는데? 목소리 좋다는 소리 안 듣는데? 주당이 좀 해라. 주당이 좀 해라. 듣다 주당하니까 진짜. 그때 형님들 그 행복한 박수 치실 때 저는 분명히 웃고 계시는데 너무 너무 좀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. 석영아 오랜만에 한 번 해보자. 나는 그 자 오랜만에.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꼭 해야 돼? 아니 시작부터 업 시키자. 이렇게 좀 높여놓고 시작하자고? 그렇지 그렇지. 해보자 한 번. 시작. 이걸 실제로 못 해. 시작. 나는 내가 정말 좋아. 나는 내가 정말 좋아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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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아 너 한 번 해봐. 지금. 둘이 해봐. 잠깐만. 시작. 시작. 나는 내가 정말 좋아. 나는 내가 정말 좋아. 나는 내가 정말 좋아. 야! 알았어. 먹자. 야! 먹자. 먹자. 넌 내 거야. 뭐야. 진영이 좀 내 과이고 하고 또 내 후배이기도 하고. 진짜요? 내가 너한테 보면 알아 보면 알아. 이게 이 아이를 보여줄게. 새로운 애완돌이지. 아 얘는 또 다르게 생겼네. 너의 새로운 애완돌이야. 진짜. 네가 제일 좋아.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. 너 감사해? 훈련법도 여러 가지가 더 늘었어. 업그레이드 돼가지고. 앉아도 있고. 이게 더 늘어났다. 앉아 업그레이드했어. 얘네는 그냥 앉아라 명령한다. 근데 이 상태로 멀리 떨어져서 애완돌이 몰래 누워있지 않은지 확인한 다음에. 몰래 누워있는 경우 빨리 다가가 매우 화가 난 목소리를 꾸짖는다. 이 못된 녀석 앉으라고 했지. 얼른 다시 앉아. 이 못된 녀석. 그 다음에 누워가 있어. 다른 명령을 수행한 후에. 막 너. 저기 뭐. 저 천장 보고 있어. 하다가 너무 미안하잖아. 그러면 다정한 목소리로 누워. 에완돌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준다. 에완돌이도 있어. 많이 늘어났네. 야 그만해. 아 일단 이름부터 줄까? 난 돌돌이고. 그러면 저는 이제 몽실이를 키우고 있으니까. 몽실이지 그게. 몽돌이라고 할게요 몽돌. 몽돌이. 몽돌이는 몽돌이 돌돌이. 몽돌이를 부른 다음에. 몽돌이를 단호하게. 이리 와. 몽돌. 이리 와. 좀 더 힘을 내. 어? 어 빠졌어. 이리 와. 오. 이리 와. 오. 오 너무 멋있어. 얘는 나름 움직이고 있는 거야. 안 오는데. 얘는 나름 움직이는 거야. 우리 거야. 우리 둘이 있을 때도 항상. 그러면 와야 돼. 와야 돼. 오. 오. 오.